엄마 은별아 너 지금 엄마 부른 거야? 그래 잘 생각했어 역시 우리 은별이 이겨낼 줄 알았어 뭐 아무 말이나 더 해봐 먹고 싶은 거 있어? 엄마가 다 해줄게 왜 안 물어봐? 내가 왜 약 먹었는지 그 일은 잊어 다시 시작하면 돼 너한테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고 있었던 일이 없던 일이 돼? 과거에 묶여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데 그래서 엄만 없던 일이 됐어? 할아버지 사고 말이야 뭐? 너? 내 부생이 내 딸이 아니야 안 돼요 안stick 안 perde 안 먹어도 in 거 였어 안 비덕음봐 어 아악 안asonable 은 아끼 아악 ạo아 아악 아악 어 어 somehow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그때 내가 구급차만 불렀어도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지금 생각하니 할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해 난 엄마 지켜주려고 그런 건데 갑자기 할아버지는 왜 나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약 먹은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냐고 알아듣기만 해 거봐! 엄마도 아직 못이셨잖아 엄마도 할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지? 배고파 나 파스타 먹고 싶어 마늘 왕창 나와서 해줄 거지?